올해 5대 제약사,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야, 녹십자 포함해서 1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12월달 흐름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심상치 않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한미약품은 한번 소개해드렸고 한미약품급으로 대형제약사 중에 한번 봐야 될 게 저는 대웅제약종근당도 있지만 먼저 유한양행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고유일한 박사님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사 중에 가장 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대 제약사 중에 3분기 누적 매출 1등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 한번 보면 2023년 결산 제약바이오 업계 경기 침체에도 실적 선방 내년에 의외로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들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바이오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 워낙 잘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진 대표님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연말 역대급 기술 수출이 제약바이오 업계 2건이 있었고요. 유한량의 항암자 렉라자 렉라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차 2차 이제 내년부터는 모두 급여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렉라자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렉라자가 효과도 있지만 치료비가 좀 엄청나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단으로 보면 7천만 원대 넘는 약값이 한 300, 한 7, 80만 원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K제약바이오 세계를 활보하다. 네, 이원구 기자였었고요. 바이오 내년에 해외 성과가 본격화될 거다, 명지에. 이거 기사 원문은 제목 치시면 나오니까 꼭 다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역시나 유한양행이 1조 4218억으로 올해 5대 제약사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야 녹십자 포함해서 1등이고요. 재미난 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5대 제약사 중에 1등은 네, 한미약품이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누적 1505억으로 한미약품이 1등이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유한양행이 1등입니다. 1조 4218억으로 전체 증권사 컨센서스 연간 매출의 74.3%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비소세포폐암 랭라자가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급여 모두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파트너사 존슨앤존슨, J&J 너무 잘 아시죠? 존슨앤존슨이랑 미국의 FTA, 유럽의 EMA, 랭라자 품목허가 신청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품목허가서를 제출해서 내년에 하반기에 허가를 받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랭라자 미국하고 유럽에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큰 행사죠.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내년에 글로벌 임상 3상 중인 마리포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요.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발돋은 중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 홍보도 24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할 전망입니다. 암사망률 1위가 폐암인데요. 폐암 중에 특히 한국인한테 흔한 EGFR,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너무 어렵죠?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뭔지 한번 댓글로 뜻에 대해서 한번 달아주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변이를 일으켰는데요. 새로운 치료 옵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새로운 치료 옵션인 랭라자가 1차 치료, 건보급여로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한테 접근성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바이오 벤처 회사들한테도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4월 달에 다중표적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 보유한 바이오 벤처 프로젠을 인수했습니다. 총 300억을 투자했고요. 아마 프로젠하고 다중타겟 항체 치료제, 차세대 혁신 바이오 신약 호보물질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24년, 25년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27%로 글로벌 전체 산업치보다 2배 정도 높은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내년과 내후년에 27%의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27년까지 연미출 1조 이상을 달성할 신약 2건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아까 플랫폼 기술, 다중 표적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헬스 프로젠 외에도 사이런스 테라퓨틱스는 소분자 치료제 개발부터 표적 단백질 분해 개발 기술까지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분자 항암 표적 치료제, 소분자 항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양액의 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항암신약 후보물질 공동 개발하고요. 이거 관련된 기술 상용화를 협력할 전망입니다.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소분자 항암 치료제 개발하면서 제2의 렉라자 발굴에 힘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강보험 2차 치료에만 적용되던 렉라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제가 1차까지 적용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연간 7천만원 단계의 약값이 340만원대로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1,2차 비소세포폐암 치료 환자들이 1,2차 모두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한양인도 오픈이노베이션 신규 바이오 벤처 회사들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젠이 차세대 비만 당뇨약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약물까지 잘 전달하는 표적화 기술 외에도 약물 반감기를 늘려서 오랫동안 약효가 유지되도록 하는 NTIG 기술까지 개발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프로젠이 자체 개발 중인 PG-102 같은 경우는 동물 시험 단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싹센다, 로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위고비, 그 다음에 일라일일리의 마운저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능가하는 더 높은 체중 감소 효과를 봤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시험 단계에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젠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지금 유한양인도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10개에서 최소 7개 이상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신약 개발 관련된 파이프라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FDA 신약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5년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렉라자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렉라자 글로버 판권을 가진 얀센으로부터 기술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만약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의 FDA 24년도에 승인을 받으면 얀센이 시판 시작 단계에 1억 달러 이상의 기술료를 먼저 지급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판매가 발생하면 매출의 10% 이상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매출 대비 세일즈 마이스톤 기술료 기술 이전 계약 시에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른 기술료도 유한양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수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 상반기에 렉라자 단독요법에 대한 렉라자는 단독요법, 다른 치료제와 병행해서 하는 병행요법 두 가지 다 품목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유럽 종양, JP목원 헬스케어만큼 유럽 종양학계 23년도 에스모라고 하죠. 에스모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판권을 가진 얀센하고 렉라자 리브레반트, 성분명은 아미반타밤입니다. 이 병행요법 관련된 마리포사 병행요법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임상 3사, 마리포사 글로벌 임상 3사 결과를 보면 렉라자랑 리브레반트 병행요법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가장 큰 지금 렉라자의 경쟁사, 렉라자의 경쟁 제품이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포사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마리포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주당 보통주 기준 0.05주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기준일이 24년 1월 1일, 신주 상장은 24년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97년 애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무산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주가치는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비결은 수십 년에 걸친 유한양의 흑자 경영이고요. 꾸준히 무산증자하고 있으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예산 또 재미난 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에이투젠이라는 회사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너무 잘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와이즈 바이옴 단큐럭을 출시했고 6개월 만에 홈쇼필에서 매출 120여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유전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성과로는 미국의 세레스테라퓨틱스, 그리고 스위스의 페링 파마슈티컬스 정도인데 지금 이 다음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 이 에이투젠이랑 협업하는 게 테라퓨틱스랑 페링 파마슈티컬스 다음으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달에 이미 유통업체 토니몰이로부터 극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 개발을 협업하고 있고요. 에이투젠은 기능성 건강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좋은 긍정적인 균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내 세균 덩어리를 강화해서 장 건강,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비만치료제인 프로젠 같은 다양한 바이오 벤처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하고 있고요. 자체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질건강 유산균 브랜드, 엘레나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작년 3월 기준으로 누적 250만 병 이상 팔았고요. 심지어 올해 11월에 분말 타입 엘레나 스틱으로 엘레나의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질건강 유산균 브랜드도 갖고 있다. 그리고 유한양의 조국재산은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데 신사업인 펫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1일에 의약품 개발기업 플루토라 반려동물 관절 주사제 애니콘주를 판매한 협약을 맺었고 11월 달에 애니콘주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애니콘주 같은 경우는 폴리뉴클레타이드 성분 동물 주사제로 골관절념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거고요. 4월 달에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정식 허가를 받았고요. 소형균 전용 제품인 제다큐어. 이거는 제다큐어 같은 경우는 반려견 치매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다큐어 같은 경우는 지엔티파마랑 협업을 맺고 국내 동물병원 천연곳에 치매치료제 제다큐어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11월 이미 종합 반려동물 사업 브랜드 윌로펫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윌로펫 사료제품을 먼저 우선 출시하고 사료제품 외에 의약품, 프리미엄 영양식품, 진단 외에까지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관련된 신제품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콘주하고 제다큐어라는 반려동물 관련된 의약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반려동물 사업 브랜드 윌로펫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웨어러블 의료기기랑 치과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휴이노하고 존슨앤존슨이랑 심전도 모니터링 의료기기 뭐라고요? 심전도 모니터링 의료기기 메모 패치 플러스를 출신했는데요. 메모 패치 플러스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메모 패치 플러스는 최대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모니터링 최대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다중처방 의료기기입니다. 19년에 이미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20년에 이 메모 패치 플러스가 건강보험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치과 사업도 확장하고 있네요. 스트라우먼 글로벌 1등 스트라우먼이라고 인플란트 기업이죠. 스트라우먼하고 투자 계약 체결해서 치과 사업 관련된 해외 진출에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플란트 기업 워렌텍도 인수해가지고 국내 워렌텍하고 해외 쪽에는 스트라우먼하고 해외 협약 계약을 체결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오산 헬스케어라는 회사랑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협력을 맺어가지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약국에 2022년에 오산 헬스케어랑 그걸 맺었고요. 23년에는 오산 헬스케어랑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약 30개의 신약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에서 유발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식품 알레르기 등의 IGE라고 하는 면역글로블린 알레르기 질환치료제 신약 YH-35324 알레르기 질환치료제 YH-35324 임상 1A상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치료제 YH-35324는 혈액 속에 있는 면역글로블린, 면역글로블린이 뭔지 한번 검색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면역글로블린의 수치를 낮춰서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7월에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YH-35324 기술을 도입했고요. 5월에 항암신약벤처 제이인치바이오랑 YH-35324는 2020년 7월에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5월에는 항암신약개발 벤처 제이인치바이오랑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허투라고 하죠. 이거 관련 허투가 작용된 타이로신키니아 억제제를 제이인치바이오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소세포 폐암에 허투 유전자를 적용하는 경교형 TKI TKI가 이거입니다. 타이로신키니아 억제제 타이로신키니아 억제제의 신약후보물질 허투에 직접 작용해서 경교형 약물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허투 유전자를 적용하는 경교형 유전자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YH-34160 비만치료제 YH-34160도 신약후보물질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무력증 치료제 위무력증 치료제 YH-12852도 신약후보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기존 경교형 비만치료제가 중추신경계 작용해서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혈관에 부작용을 미치는 반면에 위무력증 치료제 기존의 비만치료제 기존의 경교형 비만치료제가 중추신경계 작용해서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혈관에 부작용을 미치는 반면에 유한양행의 신약후보물질 YH-34160은 뇌의 식용 억제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심혈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H-34160 비만치료제는 내년에 임상 1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위무력증 치료제 YH-12852는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세르토닌 계열의 5-히드록시트립타민 수용체로 지금 이 위무력증 치료제 YH-12852도 24년도에 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후보물질 아까 올해 기준 30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3년 올해 기준으로는 272억 그러니까 일성신약 다음으로 296억을 기록한 일성신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현금 배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60.8억으로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배당을 했다. 그래서 배당 관련돼서도 진심이고 주주환원같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mRNA 플랫폼 기술입니다. 차세대 의약품 개발 기술로 각광받는 mRNA가 메신저 리버 핵산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화여대랑 신시네티랑 원천기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mRNA 약물을 활용하려면 LNP라고 지질 나노입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지질 나노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mRNA 구조체와 지질 나노입자 원천기술을 활용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조절 면역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mRNA 같은 경우는 유전물질 중에 하나로 체내 세포들이 특정 단백질을 생산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 나노입자는 뭐냐. 불안정한 mRNA를 감싸서 목표 지점까지 분해되지 않고 도달하게끔 보호하는 입자가 지질 나노입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가 다 이 mRNA 기술 기반 백신을 개발하여 질병 억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RNA 기술 관련돼서 지질 나노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 특허로 묶여서 이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질 나노입자 LNP를 개발할 새로운 대체 물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한양행으로부터 렉라자로 도입해 임상 진행한 얀센이 평가한 렉라자 리브레반트 병영역법의 시장가치 7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얀센이 렉라자의 글로벌 상향에 성공하면 렉라자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거로 보는데 렉라자 리브레반트 병영역법 임상 3상이 곧 정식 허가나 적응증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렉라자의 매출 잠재력은 올해 국내에서만 연간 3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패스업하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동물 헬스케어 쪽 아까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로 포함한 동물 헬스케어 쪽 누적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는 대략 3%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관련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 기간은 1월달부터 누적적으로 대략 817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171억 정도로 순매수했습니다. 매수 자체가 크진 않네요.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요. 은행은 그래도 단타보다는 좀 장기성 모양이 가까운데요. 은행하고 금융투자 그리고 삼합펀드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험 계속 팔고 있고 투신 계속 팔고 있고 기타금융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은 계속 팔고 있네요. 주가는 지금 굉장히 견적이 올라와서 지금 상당히 바닷건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유한양행 1봉 차트인데요. 바닷건에서 지금 거의 30% 넘게 올라온 상태고요. 추세가 지금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바닷건에서 견주하게 30%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제일 바닥에 있는 게 301선, 201선, 그 다음에 노란색 61선, 61선, 21선, 11선. 최근 흐름은 11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추세적으로 상당히 견주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바닷건에서 올라오면서 견주하게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좀 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크게 관심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봉인데요. 연봉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 소위 말하는 연봉의 5일선을 살짝살짝 이탈은 했지만 큰 추세는 상향 추세 상향 추세를 기록했고 지금은 과거에 전고점을 봉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연봉으로는 꾸준히 살짝살짝 추세선을 이탈은 하지만 꾸준히 연봉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일봉상에서도 바닷건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게 누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속복 사고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1월달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제이피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지금 다양한 외국인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 이건 누적으로 지금 대략 8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5대 제약사 중에 가장 매출 누적 매출 기준은 가장 매출이 큰 1등 회사고 영업입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개선될 거로 보고 당장 지금 렉라자가 보험이 1차, 2차 다 적용돼서 렉라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렉라자 관련돼서 내년 당장 빠르면 하반기면 렉라자 관련된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 대형주 5대 제약사 중에는 향미화풍하고 유한양행은 계속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유한양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